어? 교복이 유독 어색해 보이는 임원희 씨! 오늘 내가 수염이라도 좀 팍도를 덜 들어 보이게, 어? 의외로 형님이 교복 입으시고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몰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교복 확인할 때 입었어요? 아, 입었죠. 다 입었어요? 네. 임원희 씨는 안 입으셨던 것 같아요. 교복 마지막으로 입으셨네요. 교복 마지막으로 입으셨네요. 교복 마지막으로 입으셨네요. 교복 마지막으로 입으셨네요. 몽둥이 없네요, 몽둥이. 저는 입었는데요, 오랜만에. 뭐하는 짓이야? 인생 철열 왜 입어? 그럼 이제는 옛날에 꼭 봄 다 똑같이 입었다고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거. 네네. 그거 바로 전세대. 바로, 절대 딱 끝났어요. 그거보다 또 전세대. 아니야. 그건 그렇군요. 입을 뻔했는데, 절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대세남 손우진 씨의 그 치솟는 인기. 특히 선배님들이 많이 예뻐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선배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시죠?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꼭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들. 그냥 그런 것들만 했는데, 선배님들께서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안 예뻐요, 저는 안 예뻐요. 예외가 있었네요. 착한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배님은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도 숙소에 안 들어오셔서. 젊으셔서 워낙. 엄마가 어딜 가시는지. 엄마가 어딜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분이 빠지면 섭섭하죠? 절친 유현석 씨. 영화 찍으면서 응원 오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저희가 그 시기랑 겹쳤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내려와서 같이 술 한잔하고 그랬었어요. 이번에 유현석 씨, MBC 드라마, 랜드롱 또또에서 큰 활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정 출연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호준 친구들. 그런 줄 알았어요. 제주도 내려와서 세 끼 정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구두상으로는 계약을 다 했어요, 출연을 하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독님, 러브콜 부탁드려요. 한편 이머니 씨는 군대에서 러브콜을 받아 의지를 뜨겁게 불태우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슬리피 씨랑 인터뷰를 했는데 임원희 씨를 보면서 그렇게 힘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형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런 식의 그런 힘, 뭐 저 형도 버티는데 뭐 그런 거 같아요.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런 못하겠어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분양을 한 거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현혁인 친구였는데 아버지와 동갑이세요. 근데 저도 마음이 짜내더라고요. 그 친구도 마음이 짜냈는지 동갑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물의 전후회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진짜로 짜냈어요. 제 아버지와 동갑이세요.